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 거의 반 차박으로 저렇게 네덜란드에서부터 왔답니다. 야외에서 요리한 거 난리 났네. 오늘 아침부터 목소리가 신나구만. 여기는 그냥 뭐... 예. 맨. 고맙다. 고맙다. 저거 왜 이 차가입니까? 네,요. 이 차가입니까? 이 차가입니까? 나 J-K mundo Anna. 이 차가입니까? 나 이 차가입니까? 그리자yse 나 이 차가입니까? 이 차가입니까? 네, 이 차가입니까? 네, 이 차가입니까? 500,000원. 예, 이어가입니까? 저게 해가입니까? 아니면 내일 해가입니까? 네, 내가 teeska입니까? 지금 내가 내게해닌지마? 아, 운동하고 가야 돼. 운동. 집앞에 바다야, 이렇게. 너무 좋아, 이 푹신푹신한 이 모래 피싱! 해피우! 외국인 여자가 현지 남자랑 결혼을 하면 감비아에 보통 살아요 근데 외국 남자가 감비아 여자랑 결혼을 하면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많이 가더라구요 이게 뭐 어느정도 경제권에 있어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Hello guys! Hi! Why not go to the school today? Cancel! Cancel! What you know about the South Korea? I know BTS, I know Blackpink I know like I eat some of your food but I don't eat the wrong food Okay cool Like the hot noodles Yeah the hot noodles Oh! 불닭볶음면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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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ke last year of the high school now Yeah Okay So will you guys consider about going into the like uni or Yeah I want to go to the school Okay Yeah I'm wondering like it's simple Simply It's like How do I say It's like There's not really much to do down here So basically when you finish school you just I mean you just see whatever comes your way Cause there's not really much to do There's not really much to do What's the one? As one Ansoo Mana Ansoo Mana I'm too like I'm too like Jung Jung Gihyun actually Okay Nice to meet you Jung Gihyun Yeah if you wan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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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o Bro Get doing the work Woohoo Yeah Yeah Well It's so big It's pretty It's a lot It's a lot of light It's a lot of light It's a lot of light It's nice From the edge It's intense It's like I don't know If you want to go to the wall It's too very close I can't do the road I can't do the road No matter what is it? Thank you Thank you I'm very excited Hi bro How are you?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월드라이 썰게 쯔쯔 라이더 로드 이약 유폼이 껌두에 싸스 코리아 작동해요 나이스 어깨 유평가 비하 이에 그 영상들이 이렇게 막 부담습 부담 느끼실만큼 그런 내용 내용들이 않게 제 일상 기록하는 거라서 차 가지고 옆 아프리카 까지 오니까 좀 특이하 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20년 사셨잖아요 예 아 뭐 어때요 4 짝이 한마디로 간비하는 좀 어떻습니까 안되어 좋습니다 저 사람 좋은사람들 어이구에서 차서 바퀴 맞았다 예 저기 봄을 crv 어디서 바퀴가 저렇게 봐주세요 무슨 짓을 끊었길래 이제는 회장님은 진짜 20년이 여기가 제 2의 그 고향이에요 아 그렇지 아세요 왜 가끔씩 한국 가시죠 아 그러시면 뭐 1년에 2 3번 어이구 세운 자주 하시는데 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용기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저도 이 용기 였습니다 아니 제가 참 보면 우리 기현 씨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애 아 제가 그 처음에 왜 엔뜨리 글래란스를 해드리면서 4 4 차량 온전 차량으로 이렇게 어 전쟁을 돌아다니신 분이다 아 그럼 이제 처음 처음이거든요 감비야에 그렇게 오신 분이 처음이야 아 그렇구나 좀 생소하고 만나 뵙고 싶고 저도 네네 만나보니까 네 어 기현 씨가 역시 대단하시고 하하하하 결론은 진짜 내 표기를 길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애 아 네 기현 씨한테 아무튼 고맙고 아 저도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너무 뭐 남아공까지 진짜 안전사고 없이 네 네 건강하고 먹고 제가 웃는 모습으로 남아공에서 찍은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유튜브 내가 우기현씨 참고 많아서 나중에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또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또 출발 전에 연락주세요. 너무너무 오늘 만났던 거에 반갑고 네 저도 반갑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을 여기 딱 해서 보니까 8시간 그 다음에 8시간에 오바타임 줘야 되고 여기가 1년 근무를 하면 2주 14일 완전정국이에요. 완전정국 같아요. 너무 좋아져야 돼요. 안하면 제가 휴가를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임금을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80분? 80불. 아 이거 1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럼 잘 버는 게 20만원이네. 은근히 이런 차들이 막 굴러다니는 게 신기한데요. 여기 차들 싸죠. 이 차들은. 다 어르신 차들이잖아요. 미리 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보내는구나. 보내고 차도 보내고. 아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또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네. 호텔이 반주리에서부터 이쪽까지 와야 되니까. 어쩌고 딱히 볼 게 있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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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 보셨죠? 한번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나와 보자고요. 아. 리조트 호텔 이쪽. 네. 거기가 제일 하다는 거리에요. 거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저기를 갔는데. 여기로 올걸 그랬네. 그렇죠. 여기는 뭐 잘 되어 있네요. 완전. 여기는 관광특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옛날에 간비아 관광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유럽 애들 백인분들 밖에 없네요. 여기. 여기. 제. 간비아에서. 첫 번째 보석 호텔입니다. 여기 계신 근데 한인분들은 대부분 어떤 비즈니스를 아세요? 평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다 선교사분들이 있으신데요. 선교사분들이 그러면 4,50명이 그렇게 계신거에요? 어떻게 여기도 무슬림 국가던데 선교가 좀 되나요? 네. 뭐. 뭐. 세네갈 이연에 비하면. 강비아는 무슬림 국가던데도. 네. 아주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잘되있고. 아주 얘들이. 진짜 정책적으로 잘해요. 그렇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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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이라버테리라고. 제일 처음 오성급 호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바오바비. 저는 마다가스카르 섬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아프리카 곳곳에 많더라고요. 많죠. 어유 세네는 뭐 바오바비 뭐 밟히던데요. 그냥. 여기도 저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바오 앞에 남은 데가 가면. 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압수. 압수. 압수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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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가 동물원 있고 딴 거는 다 맛사시나 뭐 이런거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휴양지 느낌이에요 한나라의 가장 큰 사거리 요정도 클라스다 도시의 유일한 아스팔트 도로라서 네 고속도로라고 와 도로 저거는 것도 빡세요 먼지가 많아서 이 나라는 여러분 신카드를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최고의 볼거리와 뭐 최고의 즐길거리는 모두 다 바다 쪽에 모여있다 그 빚집 바나 뭐 그런것들 보니까 왜 이렇게 휴양을 많이 오는가 보니까 지금은 물가 꽤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저렴해 그 바나 이런 데 가지고 콜라나 뭐 이런거 마셔도 천원 항로가 네덜란드나 북유럽 쪽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직항 비행기가 많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겨울철 보내기 위해서 많이 온다 여기가 우리 사장님 말해준 죽읍시다 우리 좀 더 이 저녁 먹으러 올겁니다 그 감비하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네갈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중간에 손가락만큼 딱 껴있는 작은 나라 영국의 세네갈 알바퀴 스위스 제네바 협정 때 아프리카 땅덩어리 크기 이렇게 높고 줄자 그었잖아요 중간 딱 죽어서 그어서 왼쪽은 프랑스 오른쪽은 영국 이렇게 했거든요 대형제국의 시대가 오면서 영국이 노예 무역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예 무역을 시작한 건 영국 이지만 그 노예들을 잡아들인 것은 프랑스 다 프랑스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진짜 흑인들을 싹 다 잡아다가 판매를 한 거예요 영국은 미국 캐나다 땅덩어리로 그 노예들을 싣고 갔고 모든 항로의 통행료를 대형제국이 걷어갔다 무조감대 에스파냐를 무너뜨리면서 부터 이 모든 대형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에스파냐도 뭐 무조감대 였지만 그런 무역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지는 못했거든요 영국이 그걸 해낸 거야 그래 프랑스 니네 가서 아프리카 노예 잡아서 우리가 제가 살게 근데 그거 싣고만 가면 4,5배 팔리니까 완전 노예 무역을 해버린 거지 그러기 위해서 서해안 아프리카 서해안에 땅이 필요하잖아요 영국도 선착장이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 멈춰서 갈 수 있게끔 보라 근데 고 땅이 바로 이 간비야 입니다 어떤 쓰레기 막 길가서 막 태우네 왜 왔어 악어를 사는 곳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악어를 보러 가는데 뭐 이런 나무가 지금 여기 동네에 이렇게 있네 아 여기는 완전 여러분 뭔가 현지인들 동네 오후 시간에 이 사람들 막 연탄불 피우고 막 이런 냄새가 되게 한 듯하고 인사 엄청 잘해주고 그나마 요 동네로 들어오니까 저 시내 이제 메인도로 때 보다는 좀 국어를 덜 한다 오히려 헬로우 바이 이렇게 덤블링 왓지 4 비슷한 시스텝 파머 스포 이치 와 아 원포 파이 아유 리빙 인 디스 빌리지 뭐 dólares Nat completely 너노라 oyster 연소가 그냥 대문으로 막 들락날락 거리고 카치카 리 크로쿠다이 Legion 내 브롸 calds You drink tea? For bye? We're with the handsome Gambia guys, together. And many Korean people watching my YouTube channel. It's too hot. Sweet. So much, have a good day. Don't lose you, you're lucky, OK? OK, bye-bye. 지금 현지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크로크다이프를 한다네 둘 다 다른 곳에만 굉장히 크지. 아주 크지. 네 그런건 나 그 여기서 너무 즐거운 거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귀여운 거에요 근데 저는 다 같이 먹어요 이거 안 toss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했을 때 내가 더 귀여운거예요 무슨 이름이 ese? 정 정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ve i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에서 전화할 수 있죠 뭔가 해주는 그런거지 여기 있는 건 아니라 여기에서 가면서 woman you know yeah i know you like just two moment you know really beautiful woman for when and when you like attention for the drawing here yeah no proble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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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so this one is really professional you know yeah thank you very much problem College was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oh I like that like thank you bro yeah we are all the same you know as far as you know from ok you're all the same thing thank you so much what what color you 블랙 마이 블루 보기 야야야 월 3레드 보다 야 예 예 예 예 예 예 몸은 땡큐 줘 야야 야 자제 5시 오라이 아 릴리 프리시 를 다른나 캐슨 뷰리프 잡고 유 어깨 이어 땡큐방 웨이 큐 에요 아시아 전 아 아 거 보러 가다가 만나는 요 동네 주민들 진짜 완전 사랑스럽네 여기도 젠베 집이 있었어 악어들이 있는 수영장입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2,000원 여기 오자마자 바로 있는데 얘네 여기 누워있는 것 봐 좀 작다 여러분 좀 작습니다 얘네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이렇게 진짜 좀 뜬금없다 와 발 앞에 있어 이렇게 안 위험한가 얘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발 앞에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야 와만 하자 움직이는 거 처음 보네 여기가 포토스팟이야 나무 사이 근데 크긴 크다 진짜 거의 뭐 동굴급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 그래도 여러분 2,000원이면 선방했다 그죠 전대도 또 좀 좀 못됐게 그냥 현지인 2,000원 받고 외국인 1,000원 받을 수도 있는데 현지인 외국인 동일하게 금액 받네요 또 1975년에 뭐 어쩌던 걸 만났어 파키스탄도 가셨네 한국도 왔던데 여기 아 이런 것도 그렇고 아키 잘 만드네 여기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는데 아키 잘 다루는 민족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전통복장 간비안니스 원주민들의 전통옷들이죠 확실히 기후가 좋다 보니까 지프로 몸만 가리는 정도 아 이거 좀 심하긴 했다 이거 거의 은둔 상태인데 숨어 있으니까 모르겠다 예, I saw the victory Good 아 얘가 거의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ладно weiterhin I'm good. I'm fine. What's your name? Drew? What's your name? Sire. Sire. I'm Jung. Hello. Hello, Madam. I speak Japanese as well, so I couldn't understand anything. He don't even speak Japanese. Bro, thank you so much. But I'm really okay. I'm really okay. Thank you. Hello. Hello. Hello? Hello? tee lp, I can say you're always here,日本. Hello, young people. Hello. Hello. Hello? Sweet. Hi. Hello. Hello. Hello? Hello? You are very young. Hello? Hello? So this guy, we're Volley, I'm gonna laid out. 시궁창 되겠는데 여기 조금 이제 열악한 주거 형태들의 특징이 배수로가 항상 없거나 허접해요 왜냐면 이게 아주 옛날에 대충 뚫어놨다 해도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리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비 오잖아요? 근데 여기 집들 화장실 아직 푸세식 다 쓰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옴물 다 차오르고 난리납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IT에서 많이 봤어요 여기 여러분 모스크 사원입니다 사원 기도하는 곳 야 이 정도면 헬로우 헬로우 브로우, how are you? I'm fine, man 우리나라의 진짜 옛날 생각하면 막 검정고무신 이런 것도 오르잖아요 이제 이 검정고무신 보다 한 20년 더 이전 느낌 아니에요 I'm from Korea, na ni hao 안녕 I know, I'm welcome Thank you so much 헬로우 브로우 Hello How are you? I'm Natali I'm Natali Yeah, yeah It's Natali Natali, what's your name? My name is Sidiq Sidiq I'm Jong Nice to meet you My name is Fanta Fanta Fanta, drink Fanta Maman Sprite Maman From South Korea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t makes you happy too Yeah, yeah, yeah Thank you so much It's alright I just play with the kids, you know It's normal, they are good kids, you know It's here, the market Okay, I found it here You made it by your hand Yeah, I made it It's all handmade It's all handmade Good Okay, he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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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Oh, yeah Cool, man Zero coca Zero coca 개념이 없어서 Red bull, 펩시 Zero coca Zero coca Zero coca Oh, yeah I can't see the birds I can't see you I can't see you As soon as well Well it is I can't see the stars We need to catch up 5 5 짜리 야 여기는 뭐 관광지 그쪽으로 다 호텔이고 리조트 야 그럼 현지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 없으면 아프리카 여행의 장점 뭐라 외국인 우대가 있어서 이런 5성급 호텔에 제가 투숙객이 아닌데도 그냥 시큐리티 아저씨들이 외국인이 니까 붙잡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 여행에서 오히려 고급 리조트를 좋은게 쉽다 나물이 여기가 뭐 물가 2배 비싸다고 해봐야 첫 자리 콜라가 2천 대는 공도 수준이라 야씨 여기 완전 좋네 그리고 혼자 뭐 완전 저 끝에 받아서 다 보이고 맥주 마시고 싶은데 아 컨디션이 1번 좋아서 아 아 아 아 아 거기 뒤로 바로 빛이 없구요 아 아 이 잔 올리 이런거 있어 아 맥춘 아 그 이끈 내지 1번 근데 너무 관광스테이 해가지고 밖에 마트만 자꾸 나오고 관광상품을 파니까 아니 호텔이 천국이긴 하다 이 정도면 근데 확실히 여러분 5성급 호텔 일하는 직원들은 뭔가 몸에 나이스함이 배어있어 유럽인들의 나이스한 제스처와 그 영어 발음과 그 표정 와 겁나 빨라 와이파이 속도가 호텔이 5성급이면 왜 인터넷도 더 빠른거야? 억울한데 이거 대부분 아프리카 도시나 휴양지 여행할 때 제가 모르고 있는 숙소는 조금 이렇게 뭐 평범한 곳이더라도 그냥 5성급 호텔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프리미엄 호텔이나 리조트들은 사용료 라는게 따로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인이면 아프리카는 그냥 해줍니다 아 그래 뭐 맥주 한잔 시키면 또 수영장 이용해야 하고 그냥 해주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바다는 뭐 여기 별다른게 없습니다 5성급 호텔 바다라고 예 그냥 바다는 바다에요 여기는 노을이 옆으로 주잖아 우리집은 노을이 정면인데 그래서 8달러짜리 우리집이 더 좋다 여러분 중복식당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밥이 안나온다고 해서 고구마 가져왔습니다 네 부탁드렴 와 이거 오랜만에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는 아마 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살펴비쌈는데 고기가 훨씬 맛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루에 마무리가 좋았어 여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